미안해요. 나 때문에. 현기준 씨. 어떻게 된 거야? 만성 스트레스에 식중독이래요. 아니 어떻게 식중독으로 쓰러지냐. 사람 민망하게. 왜 여기 있냐고. 아니 상희랑 박비사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. 그냥 내가 옆에 있고 싶었어요. 왜? 나 때문이잖아요. 알긴 하네. 왜 일어나요? 출근해야지. 무슨 출근이에요? 의사가 쉬라고 했는데. 뭐 하는 거야? 이봐. 여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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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lifornia. 여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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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! 여자랑 있어? 그러게 왜 말을 안 들어요? 죽? 먹고 죽으라고? 말을 해도 참. 흘리지 말고 꼭꼭 씹어서 다 드세요.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? 어머나! 어떡해! 늦었어! 늦었어! 맛없어도 다 먹어요. 찾아갈게요.